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 한 이야기부터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전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폼페이오 장관이 CIA 국장으로 일할 때 북한을 아마 비밀 방문한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 진짠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속내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놨죠. 그게 핵심이 뭔가 하니까 중국 공상당은 한반도를 티베시나 신장처럼 다룰 것이다. 정확하죠. 여러분 선거 사기 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줄 아십니까? 이 중국 공상당과 결탁을 할 겁니다. 한국 역사 전편에서 집안의 이익과 일파의 이익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 가지고 중국의 이름들 나라를 갖다 바친 족속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고 한국인들 가운데 조선 사람 가운데 고려 사람 가운데 그 전통이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제가 왜 심각하게 보느냐 저는 단순히 내정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일파와 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중국에다 진상할 거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죠. 악이라는 것은 절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저는 그냥 두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신들의 일족과 정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외세, 외부 세력과 결탁을 반드시 선거 사기 세력들은 할 거라는 겁니다. 부정 선거 세력들은. 그거를 여러분들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생각하는 것만큼 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이 협소하고 생각이 좁으면 그 좁은 생각의 틀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선거 부정 문제는 내정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홈페이오 장관의 자서전을 내용의 일부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자서전에 나오는 김정은의 속내가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네. 여러분, 북한도 반중 감정이 아주 심합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게 되면 우리 역사는 전편에 여러분 흐르는 것이 중국으로부터의 억압과 약탈과 침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천적으로 한국인들의 피 속에는 반중 감정이 아주 진한 거죠. 그거는 피의식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북한 사람들도 아주 심각하게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김정은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홈페이오 전 국무장관, 당시에 CIA 국장에게 중국으로부터의 자신을 지키려면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왈, 중국 공상당은 한반도를 티베트처럼 다루려고 한다고 했다. 이런 회고력을 이야기한 거죠. 저는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김정은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아버지와 함께 많이 들었을 것이고 할아버지와 함께 들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다 마찬가지로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과 친선 외교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자신들을 복속시킬 것이다는 그런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이죠.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극빌리에 평양을 방문한 마이코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에게 폼페이오는 2018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중국 공상당은 줄곧 주한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행복해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해고했다. 그러자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에 김정은이 웃더니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외치며 신나게 테이블을 탕하고 내리쳤다. 김정은은 중국 공상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내에 미국인들이 필요하며 중국 공상당은 한반도를 티벳이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국의 철수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그만큼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한국과 중국 역사를 대충은 알겠지만 내밀하게는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탈북해서 내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위 북한 내부에 있는 반중 정서를 정확하게 우리처럼 모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탈북해서 내려오신 분들 만나면 반중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중국으로부터의 보호를 필요로 했다.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과소평가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미사일이나 지상전력이 증강되는 것을 북한인들은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국인들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관계없이 중국에 의한 한반도의 점령 혹은 복속이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선거 사기 문제 부정선거 문제 전산 조작을 위해서 이용해 가지고 모든 공직선거를 훔친 것을 단순히 특정 정당이 관련된 사악한 행위다. 내정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선거 사기 세력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니까 자신들의 정파와 일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뭡니까 중국의 나라를 갖다 바칠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정책 인민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한 친중 세력들이 중국과 결탁을 해 가지고 이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중국이 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 정책이란 것은 한족을 한반도의 대거 뭡니까 합법적인 수단으로 투입하고 그들이 참정권을 갖도록 그렇게 우호적인 정책을 써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한민족이란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인들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나아겠죠 그때가 되면.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국가에 대해서 제가 낯서 자란 국가에 대해서 마지막 봉사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쓰는 겁니다. 너무 거창한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 책을 쓰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차원에서 글을 쓰는 겁니다. 중국에 복속시킵니다. 그거를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도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할 수가 없으면 그거는 본인의 지력을 탓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식들이 한족에 뭡니까 그냥 복속당해가 살아가는 것이 수천 년 연속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선거 부정 문제를 반드시 정파 이익을 떠나가지고 막고 이번에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놈 한 놈도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기담아 듣는 정치인이 없지 않습니까 역사들은 그들의 죄상을 분명히 기록을 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나라가 망해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일찍부터 국가의 대외의존도 가운데 중국의존도를 계속해서 낮춰가야 된다. 무역도 행정지도 같은 걸 발휘했으라도 그러나 뭐 눈앞에 뭡니까 기업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이 달콤하니까 죽자 살자 그러면 중국으로 달려갈 거 아닙니까 투자든 뭐든 모든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다각화시키는 것 다변화시키는 것이 않습니까 그걸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차원이 아니고 한 국가인 생존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한반도를 티벳이나 신장처럼 다룰 것이다.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들은 반드시 뭡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공고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중국에 붙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중국에 붙게 되면 그다음 단계는 중국이 이익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자신들이 원하는 인민정책을 수용할 것을 권유할 것이고 그러면 인민의 문호를 풀겠죠. 한족이 대검업니까 차이나타운이니 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게 1천만 2천만 정도 집어넣어 선거권 차지하게 되면 나라가 금지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도둑놈들의 마지막 그런 소위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를 그냥 제가 구술하듯이 한 번 정리한 책을 과거에 10년 후 한국처럼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입니다. 조국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돈을 조금 들여셔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들 함께 보내주고 검찰도 보내주고 경찰도 보내주고 자꾸 보내주면 읽을 거 아닙니까. 다들 자식이 있는데 자식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해고력에서 폼페이오는 고모부 장성택 등을 처형한 김정은을 피에 굶주린 징그러운 놈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시진핑이라고 평가했다. 그런 개인적으로 나는 시진핑이 엄침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보통 갖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하죠. 푸틴은 사악하더라 재미있고 쾌활할 수 있지만 시진핑은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 죽은 눈을 하고 있다. 시진핑이 억지로 꾸며내지 않은 미소를 짓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 그냥 복속당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선거 사기의 고착화 부정선거의 고착화가 결국 중국의 복속화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글도 쓰고 방송도 하는 겁니다. 한국은 복속당합니다. 복속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한 처신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역사적 만남에 참여하겠다고 용고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는 쪽을 선호한다고 잘 준비된 대답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분은 좋지는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내줄 시간도 종정심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 가지고 나라를 그냥 뭐합니까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돼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파토를 냈으니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면 자식들이 다시 중국의 발 아래 짓밟혀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공방사님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